자 우리 첫번째 순서로 우리 봉사대의 가장 막내세요. 막내시고 이번에 신곡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오늘 신곡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관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주로 못 밀렸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멋진 노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기성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그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나요? 참을 수는 없는 겁니까? 깜짝한 때 지나가버린 나의 청춘아 어느새 잔여름만 새겨져 있네 착한 당신 맘을 나서 행복했어요 당신은 사랑합니다 한평생 당신 손을 꼭 잡고서 이 세상 다하도록 사랑하겠소 못다간 사랑하면 행복합시다 그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나요? 참을 수는 없는 겁니까? 참을 수는 없는 겁니까? 참을 수는 없는 겁니까?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한평생 당신 손을 꼭 잡고서 이 세상 다하도록 사랑하겠소 이 세상 다하도록 사랑하겠소 못다간 사랑하면 행복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